안녕하세요. 참가 번호 H44번 김용우입니다. 퇴진아의 옥경이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진아의 옥경이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퇴진아의 옥경이 노래 불러보는 듯한 얼굴인데 고향을 물어보고 이름을 물어봐도 잃어버린 이야기인가 대답하지 않네요 바라보는 눈길이 쳐져 있구나 너도 나도 모륵해 을럭한 세월아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도 대답 없이 고개 숲인 옥경이 예 예 예 예 예 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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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